안녕하세요.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입니다. 자, 이어서 게임을 해 볼까요? 큰 사건 하나가 또 일단락됐죠?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... 네? 무슨 의미일까요? 아무것도 없지. 출발 준비를 하자. 먼저 세이 하우스에 돌아가자. 이럴 때는 스토리를 우선해서 얼른... 뭐가 있냐, 여기. 얼른 가는 거 좋겠죠, 스토리를 우선해서. 서브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, 이런거 서브캐들은 다 일단 무시를 할게요. 일단 스토리를 미는게 우선이니까. 이게 맞나겠네? 스토리가... 전화기가 뒷쪽에 있잖아. 저는 서브캐 같은 것 좀 즐기고 싶은데, 일단 스토리부터 얼른 밀어야 될 것 같았어요. 세상의 모든 일에 순서를 하는게 있잖아요? Hopi. .. 그래서... 나도 탁시 모드 어이구 이야 이야 잠깐만 타키모드 아 뭐야 그 레벨을 올려야.. 아니 스킬을 올려야 되나봐요 지금 발통되지 않네요 오 타키모드.. 야 몇개 있었는데 지금 여섯개 여섯개 일단은 여섯개 아마 못 잡으네 여자야만 생전쪽으로 패턴 자취를 두 번 열어주고 갈 수 있다. 어. 그리고 파키모드. 어. 이거 전투 중에만 가능한 건데. 파키모드는. 진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. 아쉽네. 한번 보고 싶었는데. 아쉽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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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aknesses? 저의 삶은 한 명이였습니다. 사실은... 언젠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. 그리고 레기온兵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. 저희는 Motherspher의 지지에 따라서 계속 됩니다. Motherspher의 지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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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야 매우 얘네여 왜 이렇게 죽을래?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생각해도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, 이것은 어떤 것들에서든 그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이야? 그것은 저에게는 그런 말이야 나는 내가 믿어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좋았다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더아스퓨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도 알 수 있을까? 뭐? 릴리, 아담 아비스레보아 그럼 준비됐나요? 언제든지 출발할게요. 오 러빙이 제법 되네요. 와우. 고래가람이 좀 좋은데. 역사적으로 모든 기계는 방주 방문에 취약합니다. 요즘에 안해요. 방주 방문. 이게 창의 스트랭이 아닌 것 같은데? 뭐? 뭐. 뭐. 음. 여기서부터는 여행을 가르치다. 그래도 괜찮을까? 문제없어. 드론을 도와주세요. 아? 나도 지금. 안심해. 베네랄가 다이서밤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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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다 싸워하고 다 싸워가 안 돼요? 다 싸워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을 만드는 것만 새롱도 많고 기어도 새롱도 많아요 실대로 외향이 또 늘었나 보네요 사막이도 밑에 좀 그렇지 기분이 제일 이동 같긴 한데 푸노이치준 26시다 오랜만에 머리카락도 깊지 않나 머리카락이 다 애매해가지고 이건 보다나 괜찮네요 이거 조금 괜찮아 이거로 하나 삽시다 복장이랑 맞게 이 정도로 하고 어디로 가야되냐 음 40분 찾기 여기로 이쪽이네요 일단 얘네도 좀 조지고 갑시다 여기 분명 움직이는 애들이 있겠죠 없네 없네 오 웬일이야 하나정도 움직일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무난히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세구 세구 있죠 40번 어딨니? 범죄에서는 한번밖에 안되네요 어이가 없네? 숨어있다가 나오냐?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위에가 이미 없겠네 이렇게 매직이 많으면은 뭔가 하기는 힘들어요 어이가 없 grooming 으으흐 아 먹을포를 내놓고 둘이다 타주고 얘가 떨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느낌이 그치? 아플 줄 알았어 느낌이 아까 보이더라 아 그래 약 좀 먹자 베를를를를를를를를를 등장하는거 같네 한번 자기를 납리고 아쭈 오우 난 태빙할거야 이런거는 안당하면 되잖아 다른거는 안당하고 난 태빙할거야 난 태빙할거야 오우 내가 Bodyguard은 안당하네 난 태빙하는게 난 태하고 제이 나 진짜 못한다 진짜 여기 또 축만 출 수 있거나 추는데 아니죠? 저거처럼 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왼쪽 엘리베이터 쪽이랑 반대쪽으로 위기가 이렇게 다를까? 노우페워잖아 이런... 이거 총은 있네? 이거 이거 바꿔야 돼 없어 포올이 없어. 한 번 더 챙겼다. 한 번 더 줘. 됐어. 다시 빨리 피시해. 오우. 갑자기. 아우. 놀라지 않았나. 여기. 귀엽게. 와 여기서 정상했던 거 하니깐 자, 저거 이제 피고 있고 우리 보자 여기 보자. 상점에서도 살 거 있나? 플러그... 네, 다 될 것 같고. 살 거 없네. 이렇게 사라졌어. 틀네. 이렇게 사라졌어. 지금 저렇게 사라진 것 같고. 이거 먹을 거 없니? 저 노란색으로 바랍니다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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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에 도란색 아니에요? 이 쪽 가는 거 아니야? 아, 이 쪽에, 아마, 그곳에 있는 게 아닌데. 한 번만 더 한번 더 한번 더 갔다 갔다 해. 나면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, 그 분이. 이끌어? 이끌어? 이끌어. 이끌어 가는 거잖아, 왜. 이끌어. 아, 주석지 왜 범죄 배경이야. 어디에 뛰어야 돼? 이끌어. 어, 나 저게 지금 죽은 거야? 잠깐만,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데? 달리는 애니메이션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? 그런 것도 안 나오면 바로 죽인다고? 이끌어. 이끌어 성의도 안 보여줬다며? 이끌어인가? 아, 일도 이쪽이 아닌데? 이끌어. 여기로 올라가야 돼, 이끌어. 이끌어. 아니, Zum 나와. 이것이 뭐 같은 situação이냐? 어? 어? 어디 올라가는 데도 길이 없고 얘는 여기 있다는 건 반대가 길인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안이인데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테이크카 방향 테이크 하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